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2쪽입니다 자 페이지 150 입지입니다 자 152쪽입니다 자 152쪽에 거기 유효 자 유효 요건이 이게 나오죠 자 유효 요건입니다 그래서 등기에 무슨 요건 유효 요건 입니다 요건이게요 이 유효 요건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형식적 뭐라고 형식적 유효 요건과 그 다음에 뭐에요 실체적 유효 요건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 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뭐에요 형식이니까 법이죠 법 법의 형식이니까 법적 절차법적 절차적 뭐에요 절차적 요건이 있고 실체적은 말 그대로 뭐에요 사람간의 실체적인 관계이니까 사실적인 관계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효 요건에서 형식적 유효 요건 얘기 났을 때 거기 교과서 152페이지 보시면 그 쌍과 일본 등기가 존재 된다 이렇게 써놨죠 등기부가 있어야지만이 그 등기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따져볼 수 있으니까 일단 등기가 존재 되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 신청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이 자 몇조에 29조에 29조에 각하 사유라고 하는 걸 정해놨어요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자 정확히 얘기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걸 우리가 각하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에 각하가 뭐냐 그렇게 시험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각하 사유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를 안 받겠다 이렇게 편리하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당사자들이 등기를 모여 오게 되면 신청해 오게 되면 이렇게 이 각하 사유가 몇 개 자 이런 식으로 11개가 있어요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개를 뭐에요 11개를 등기관이 뭐에요 갖고 있다가 등기를 받으면 11개 해당하면 등기를 안 받겠다 그런 얘기에요 근데 등기관도 사람인제라 실수로 뭐에요 등기가 만약에 이뤄졌을 때 자 이렇게 표지해부 그 다음에 뭐에요 갚고 이렇게 을고 이렇게 등기가 만약에 이뤄졌다면 이 등기를 뭐에요 유효한 등기로 할 것인가 무효한 등기로 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에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뭐에요 이 법을 법 29조 법을 입었다는 것은 등기법은 절차법이니까 말을 또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때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볼 것인가 그런 이제 개념을 따지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 유효 요건에서 쌍가일본 등기는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글말 써있죠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는 우리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에 전부 일부가 멸실된 경우는 당연히 뭐 하면 되고 자 이걸 복구하면 되고 불법으로 말세된 것은 뭐에요 회복 등기 하면 된다 이게 이제 판례다 그러니까 등기가 존재해야지만이 그게 유효인지 무효지를 따지지만 여튼간에 등기가 만약에 뭐에요 멸실됐으면 복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요 그 다음에 자 말소가 부족하게 말세됐으면 뭐 하면 돼요 말세복 등기 하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1번 관할 등기서 신청해요 바로 이게 29조 1호에 관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몇조 29조 뭐에요 29조 1호 얘기죠 29조 1호 29조 1호 이럴 때 항상 뭐라고 관할 등기서가 해야 되는데 이 관할 등기서 뭐에요 관할 등기서 위반 등기는 이건 절대 뭐에요 절대 뭐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쌍가루 3번에 등기 뭐에요 등기할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29조 2호 있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등기가 아닌 자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를 하면 되든가 아니면 뭐에요 아니면 자 공예지분의 지상권 등기 하면 되든가 이게 절대 무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상상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 대상이 안된다 아니게요 그래서 거기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관할 위반 등기는 뭐에요 각하에 대며 각하지 못하면 절대 무효다 마찬가지에요 이 동그라미 2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뭐에요 이렇게 자 몇조 29조 뭐에요 29조 2호 얘기입니다 자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뭐에요 사건이 등기 할 것이 뭐에요 할 것이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 이 두 가지는 뭐에요 두 가지는 절대 무효니깐 등기관이 뭐하라고 직권 말 써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게 이제 그 얘기에요 자 어디에 그 쌍가루 뭐라고 쌍가루 4번 있죠 등기인청의 적법 절차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쌍가루 4번 좀 별표 하시고 별표 하시고 자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아니게요 뭐라고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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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없어야 된다 아니게요 하자가 뭐에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진정한 의사에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인데 판례의 태도인데 그래서 1번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행하지만 그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서 반드시 뭐가 되는게 아니라는게 무효가 되는거 아니다 아니죠 자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사항과 실체관계를 일치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체관계가 부합된 길은 뭐 할 수 있다고 이거 유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번에 등기의 유효 무효는 신청 절차에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의 부합력에 따라 결정이 된다 따라서 뭐에요 위조된 인감유명의 등기를 신인하는 등기는 문서가 위조되어서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뭐라고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않아서 무효다 그런 얘기에요 자 예컨대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에요 예컨대 뭐에요 갭투자라는 사람이라 등기를 뭐에요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갑이란 사람과 계약을 맺고 등기하러 가는데 물론 등기소의 1번에서 이 등기부는 뭐에요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자 의리란 사람이 등기소 갈 때 뭐라 얘기해요 하도 등기를 많이 해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등기할 때 인감유명이 뭐에요 3개월짜리가 아니라 자 4개월짜리 5개월짜리를 가져가는 바람에 등기를 못했던 경우가 허다하더라니까 그래서 의리는 뭐에요 자 의무자 선생님 자 우리가 제가 등기를 많이 해봐서 하는데 인감유명이 3개월짜리 아니면 뭐에요 등기를 못하니까 혹시 인감유명 3개월짜리 맞냐고 물어보니까 이 갑이 인감유명권에서 보니까 뭐에요 인감유명이 예컨대 몇개월짜리에요 지금 8개월짜리더라 아니게 그래서 우리 갑한테 사정을 합니다 오늘 등기 못한다 못하니까 지금 당장 주민센터 가서 뛰어오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갑이 치워서 귀찮으니까 가기 귀찮죠 그래서 화이트권에서 치웠어요 이렇게 요만큼만 반만 몇개월이 됐어요 3개 됐죠 위조가 됐다니죠 위조가 되어서 등기를 신청했더니 이 등기를 등기관이 각하지 않고 실수해서 등기가 이뤄졌다 아니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뤄졌으면 비교해보자 아니게요 뭘하고 비교해보냐면 예컨대 1번 뭐라고 수익권무조는게 갑이에요 자 그런데 2번 잊었는게 김사기가 공문서를 유지해서 공문서를 유지해서 뭐에요 등기가 이뤄졌다 치자니까 그렇게 되면 등기가 유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는 자 이 인간명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어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왜요 이 갑과 을은 매매계약이라는 실체적인 계약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이외에 왜 을은 갑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이 김사기는 갑하고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게 그 얘기에요 자 등기작 서류가 공문서가 위조가 돼서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 뭐라고 실체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에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뭐에요 이렇게 예컨대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사자명의로 등기한 경우하고 4번에 뭐에요 무권대인이 등기했다 하더라도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뭐에요 무권대인이 뭐에요 무권대인이 등기를 신청했다 그 다음에 사자명의로 등기 신청했다 하는게 4자명의로 그 다음에 뭐가 위조가 됐다 인감 증명이 뭐가 됐다고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위조가 됐으면 등기를 뭐하는게 원칙인데 각하하는 것이 원칙인데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다는게요 등기가 실행이 됐다 치자니까 자 그러면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가 실행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이렇게 뭐에요 실체관계가 자 이렇게 실체관계가 뭐하다면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니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게 뭐라고 이게 판례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이제 자 판례 문제이니까 단순하게 외워보자 자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자 만약에 누가 정의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라는 사람이 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지방가서 등기소에서 공인조사 사무실에서 알아보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자 갑이 소유권자에요 그래서 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자 토지를 취적하고 싶다 공인조사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 갑이란 분이 지금 사망하셨다 아니게요 그래서 누가 상속의를 주고 민법 몇조 997조에서 을과 병이 소유권자다 자 만약에 원하시면 만나보게 해주겠다 아니게요 그래서 자 을이 이제 이 정의 사람을 만났어요 마침 을은 또 뭐에요 초등학교 동기에요 쉽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이번 무슨능기 자 얘기가 잘 돼서 매매를 원해서 뭐에요 등기했다는 점 문제는 뭐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저 이 갑이란 사람은 돌아가신 사람이죠 이 사자명의라 사자명의 사자명의로 등기 신청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자명의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에요 상속인의 의사에서 누가 정의 이 을과 병이란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돈 주고 샀으니까 뭐가 부합돼요 실체관계가 부합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을 좀 위반했죠 왜 자 등기는 뭐에요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해서 등기를 신청하라 자 민법 181조는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등기하고 팔을 하는게 처분 요건이니까 그래서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니까 유효하니까 만약에 뭐에요 무권대리인이 사촌형 예컨대 무권대리인이 누가 만약에 뭐에요 무권대리인이 이렇게 을이란 사람이 사촌형이 인간률 유조해서 다른 제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갑이 뭐에요 니한테 내가 판 걸로 하겠다 라고 뭐에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니까 외우자니까 뭐라 외우자고 자 무권대리인 무대가 뭐에요 무대가 사익감으로 사익감으로 뭐에요 실체적으로 뭐하다는게 유효하다 그래서 옛날 노래중에 자 건너마을의 채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셋째 딸이 이쁘다다 그래서 뭐에요 돌사람들도 반사람들도 그렇게 한마디로 무대란 놈도 그 채진사 댁에 뭐가 사이가 되고 싶어갖고 무대란 놈도 사이가 되고 싶어갖고 뭐에요 실체적으로 뭐하다는게 유효하다 이렇게 외워두지 않죠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쌍가루사분 꼭 별표해 두시고 단순하게 외웁니다 뭐라고 무권대리인 유효 인간명이죠 유효 그죠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유효 왜 그 상속인의 의사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유효하다니죠 그 다음에 자 뭐가 아니야되요 중복등기가 아니야됩니다 뭐가 아니야된다고 중복등기가 아니야된다 네 중복등기 무슨 얘기에요 당연히 부동산 안에 등기분은 하나만 있어야 되요 부동산 안에 등기분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뭐에요 만약에 이렇게 등기부가 두개가 된다니죠 그럼 이런식으로 등기부가 두개 된다 그러면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값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값 이런식으로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두개 있다면 자 두개가 있을 필요가 없죠 항상 뭐가 먼저한게 뭐에요 자 보존등기 중복등기는 선등기가 유효하다 중복선 중복선 선등기가 유효하다 만약에 아버지가 보존등기를 맞춰놨는데 아들내미가 아버지가 한지를 모르고 의리모여 보존등기를 또 했어요 자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중복등기가 명의제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3페이지 동그라미 1번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명의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있죠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먼저한게 원인무요 예컨대 공문서를 미쳐서 한게 아니라면 항상 뭐가 유효하다는게 먼저한게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한게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중복등기가 아닐거 이렇게 나오는게 그 얘기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항상 뭐가 유효하다 동그라미 2번도 등기명의 동일이 아닌 경우도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자가 달리하는 이중의 보존등기가 존재할 경우에 선등기가 원인무요가 아니라면 선등기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기한 보존등기는 뭐라고 자 무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선등기 중복등기는 중복선입니다 중복등기는 선등기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실체제 유효권 나오죠 실체제 유효권이에요 그러면 거기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에요 등기에 부합되는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뭐에요 따라서 등기의 부회판은 뭐에요 부동산 명의자 자 누구 물건이가 뭐해야 된다는게요 존재해야 된다는게 근데 거기 이번에 부동산 표시 부합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록된 표시가 실제 부동산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 토지인 경우 동일 토지의 판단 기준은 소재지번이 일치하면 지목면적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시기 구조평수도 및 소재지번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동그라미 쓰시고 일단 사회통념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판례니깐 맨 끝에 뭐로 끝나요 유효하고 끝나면 이해합니다 그리고 시험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면 사회통념상 하게 되면 맨 끝에 뭐로 끝낸다 유효하다 아니게요 유효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154페이지 상가를 입은 법률의 행위와 등기사항의 일치 그랬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자 이렇게 뭐에요 계약을 체결합니다 무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누가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존둔 빌려달라 그랬더니 을이 얘기에요 내가 출장 가니까 니가 먼저 등기부터 먼저 해놔라니죠 행위부터 하지 않고 뭐라고 등기부터 해놔라니죠 그래서 행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등기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1번에서 니가 사무실 가서 자 사무실 가서 직원하고 뭐에요 직원하고 먼저 등기부터 하라니 그래서 1번 무슨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에 걸마 1억 2천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자금을 이렇게 등기했어요 등기를 하고 나서 이제 뭐에요 나중에 출장을 갔다 와서 갑한테 돈을 빌려주자겠다니죠 그러면 선행위 후 등기가 원칙인데 선 등기 후 행위를 하면 어떨 것이냐 이러한 경우에도 등기가 먼저 된 경우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다는 게 유의화단점 그 다음에 여기 질적불위치 양쪽불위치 나오는데 양쪽불위치는 뭐한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고요 거기 질적불위치 하게 되면 당연히 뭐에요 법률행위에 대항하는 등기사항은 뭐해야 되며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죠 무효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컨대 거기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중에 저당권 능기 했죠 그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항상 뭐라고 자 법률행위하고 자 그 등기사항하고는 뭐해야 된다는 게 일치해야 된다 일치하지 않으면 뭐에요 질적불위치는 무조건 임차권 설정계약을 맺고 저당궜는 게 저당권 계약하고 임차궜 이러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이해해 두지 않죠 그래서 쌍가루산분 자 거기 판례의 완화 태도 있죠 그건 별표입니다 별표하시고 잘 기억해 두지 않죠 뭐라고 판례의 완화 태도라는 얘기는 실체조 유효권 얘기인데 제목이 뭐라고? 그리고 판례가 법을 좀 위반했지만 그 등기의 유효에 보면은 실체관계 부합에 따르는 것이니까 이 판례가 완화적인 태도 판례에 완화하다는 얘기에요 자 판례에 완화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라고? 첫번째 중간생각등기에요 중간생각등기 두번째는 뭐에요? 중간이 빠진게 아니라 처음부터 빠졌어요 모두 생략 등기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이 중간생각등기라고 하는건 뭐냐하게 되면 중간생각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니게 자 그러면 중간생각등기는 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특법에요 이 부특법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부특법에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뭐에요? 병으로 이렇게 뭐에요? 순차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별을 봤을때 1번에서 무슨 등기? 소입거무조등기 누구에서? 갑에서 2번 잊었는게 뭐에요? 을로 가야되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뭐에요? 잊었는게 병으로 이렇게 등기는 순차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에요? 등기별을 보니까 1번 소입거무조등기 갑에서 자 2번 잊었는게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빠졌어요 지금? 을이 빠졌다 내가 을이 빠졌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을이 빠지는 길을 뭐라고 표현해요? 중간이 뭐가 됐다는 얘기에요?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 아니기 생략된 등기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 아니죠 그러면 중간이 생략된 등기 하시면 일단 누가 이 자 이 지금 뭐에요? 이 을이 뭐에요? 을이 중간을 빠졌으니까 이것은 뭐에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등기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등기다 아니게요 법을 위반했을때 이 등기를 무효로 할 것인가 아니게요 그러면 무효로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법을 위반했을 때 무조건 뭐라고 3번 2번 뭐에요? 소유권의 등기를 뭐해버리고 마셔시켜버리고 자 그 다음에 4번 뭐에요? 잊었는기 원인을 매매를 해서 누구 집어넣고 을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그럼 뭐에요? 이 병이란 사람은 을이나 갑한테 뭐에요?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체관계는 부합되요 그래서 5번 뭐라고 잊었는기 자 원인을 매매를 해서 누가 병후앞으로 또 뭐에요? 등기가 된다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이 병이란 사람은 자 돈 주고 샀으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부합되는데 이렇게 뭐에요? 이 등기를 말소시켜버리고 또 하게 되면 등기를 두 번 하게 되니까 세금도 못내요 세금 너무 과학하다 이게 그래서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자 이렇게 뭐에요? 행위자만 자 이 중간세야등기 한 행위자만 뭐에요? 3년이의 지옥과 1억원의 벌금을 취하는건 별도로 하고 어? 이 등기를 물어보겠다 이거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돼요 그러면 어 자 중간세야등기가 유효하다 그래서 중간세야등기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3년이의 지옥과 1억원의 벌금 왜? 초짜는 권력 다만 이 등기가 유효하니까 이검이 있고 사도 된다 그런 개념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세야등기 첫번째 꼭 머릿속에 자 그 기억할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요? 기본적으로 중요한건 뭐에요? 중요한건 절대 어느 구역은 토지 토지거래 뭐에요? 허가구역 있죠? 이 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어? 왜 무조건 무효이냐 하면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도 허가서가 있어야 되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갈 때도 허가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없다면 허가서가 없다면 허가서가 없다면 그 취지에 그 허가서를 첨부하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절대 갑에서 병으로 아무리 허가서를 첨부해도 을이 빠졌으니까 자 무조건 무효가 된다 그래서 중간세야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거의 90%짜리 답이고 그 다음에 자 8%짜리 답이죠 8%짜리 답은 뭐냐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한 이 허가구역이 아닌 한 이 세 사람이 합의를 하면 병은 뭐에요? 갑한테 직접 잊었는게 해달라고 총권이 발생합니다 뭐라고 직접 잊었는게 총권이 발생한다 총권이 발생한다 어느 구역이 아니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한 그렇다 그 다음에 더 완화해서 자 더 완화해서 뭐에요? 허가구역이 아닌 한은 자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하든 말든 간에 중간세야등기는 뭐하다는 얘기에요? 말서를 구할 수 없다 유효하다 이게 뭐에요? 이게 2%짜리 답입니다 이게 8%짜리 답이고 자 이게 90%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강행기종은 강행기종인데 자 효력발생조항이 아니라 단속조항이에요 그래서 사인과 사인 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한 사인과 사인 간에 사법생의 행위까지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 그 동그네 1번 중간생략등기 있죠? 어 생략등기 의의가 있고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155페이지에 자 거기 니은 번에 보시면 유효성의 여부 있죠? 그래서 중간생략 자 출시세요 중간생략등기가 적법한 원인에서 성립됐을 때는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로 준할 수 없고 말서를 구할 수 없다 써있죠? 그게 유효하다는 그게 자 2%짜리 답이다 2% 자 그러네 토지거래 자 출시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동그라미 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뭐에요?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따라서 최초 매듈을 향대로 허가를 받아서 잊었는기는 뭐에요? 무효다 써놨죠? 그래서 거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생략등기 동그라미 치고 맨 끝에 무조건 뭐에요? 무효입니다 중간생략등기 좋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효단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효 중간생략등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리고 계약 당사장 간에 중간생략등기 합의 또는 동의가 있을 때는 최종 양수인은 최초 매듈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 합의가 없으면 대의로 하는 거니까 직접 합의가 있으면 뭐라고?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생략등기 있죠? 모두 이게 머리둘자에요 처음부터 빠졌다는 한마디로 뭐에요? 미등기부동산에 이렇게 뭐에요? 자 이렇게 모두생략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부동산에 누가 양수인이 뭐 했다는 거에요? 양수인이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하는 거에요 양수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직접 뭐 했다는 거에요? 소유권보존등기를 병이 했다는 거에요 이걸 우리가 모두생략등기 한다는 거에요 미등기부동산에 양수인이 보존등기 했다는 거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모두생략등기도 실체관계가 보압되면 뭐에요? 이 사람이 얘나 얘 중에 누구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유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 자 거기 그래서 거기 니엘번에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라고 단속 규정으로 봐서 미등기 전문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최종 취직자의 등기는 뭐에요? 뭐 한다는게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에요? 실제와 다른 실제와 다른 원인의 등기에요 자 뭐라고 실제와 다른 아니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 달라 등기 원인을 헤이지라는 거에요 징혈을 무엇으로? 매매로 기재하라고 기재하지 말라고. 기재하지 말아달라. 등기원위를 허위로 기재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원위를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등기원위를 허위로 기재해도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형이 누구한테, 동상한테 부동산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증여를 줄라니까 증여세 내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매매로 주게 됐다.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죠? 형이 을한테 준 거는 맞아요. 실체관계는 부합되지만, 행위자를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지, 이 자체에 잊었는 게 뭐하다는 게 있고, 증여를 매매로 잊었는 게 한 것은 유효하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법률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등기사항은 일치하나 등기원이 다른 경우, 즉 증여를 매매로 잊었는 게 하거나 한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취소에 의해서 물건의 복귀는 말소리를 하지 않고 다시 잊었는 게 할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실체관계에 부합되니까 한마디로, 그 원인행위가 무효에 대해서 말소하지 않고 잊었는 게 하는 경우 있죠? 뭐 거기까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하여튼 뭐예요? 일단 뭐라고? 증여에 의한 잊었는 게 를 매매로 잊었는 게 했다.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하지 말라 그랬는데, 허위 기재했다. 잊었는 게 있죠? 잊었는 게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뭐예요? 무효등기 유용이에요. 뭐라고? 무효, 무효등기의 뭐하다는 얘기예요?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얘기다. 무효등기요. 그 무효등기 유용은 뭐냐면, 갚구나 흘구 권리사항 있죠? 이 권리사항은 뭐예요? 권리사항은 누가 없다면, 제3자가 뭐예요? 없다면 이건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표제부 있죠? 표제부에. 이 표제부의 무효등기용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을 줬는 게 갚. 1번에서 저당 걷는 게 채권액이 1억 2천이에요. 채무장 1단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1억 2천만 원을 피차 갚았어요. 피담버 채권에서 저당권이 소별됐죠? 소별됐어요. 무효등기. 근데, 이 갑이 뭐예요? 갑이 다시 2주 후에 찾아와서 저당권을 말수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돈을 뭐예요? 돈을 빌리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돈을 갚았으니까 맨 처음에 뭐예요? 무효가 됐죠? 새로운 뭐라고? 새로운 이 갑가을의 채권행위를 새로 맺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빌려간다. 이랬을 때, 누가 2순위 저당권자, 제3자가 없다면, 이 등기를 물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대로, 무효등기를 뭐예요? 유효한 등기로 뭐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무효등기 유용이다. 무효등기 유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절대 뭐라고? 건물이 만약에 뭐예요? 건물이, 자, 건물 있었죠? 이 건물의 1번에서, 자, 에콘데, 서울특별시 가나꼴수인동 100번지, 뭐예요? 100번지. 철근, 콘크리트, 뭐예요? 슬라브 지붕 2층, 1층, 2층, 이런 단독주택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였어요? 자, 에콘데, 만약에, 서울특별시 가나꼴수인동 100번지, 철근이 아니라 뭐라고? 자, 에콘데, 시멘트, 시멘트, 벽돌조, 기아지방, 단층주택, 109.4제곱미터, 이런 조그만 건물 하나가 뭐였다는 얘기예요? 무너졌어요. 자, 그러니 무너졌는데, 자, 이거를 이 등기부를 몇일 등기 안하고,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로 뭐예요? 신축건물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신축건물을 옛날 등기부로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게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55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랬죠? 자, 3번, 이미 실행된 등기가, 이미 실행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그 등기가 뭐예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 권리가 있다고 된 경우에, 이의 관계가 뭐가 없다면, 3자가 없는 한, 이 등기에 뭐라고? 유효한 등기를 할 수 있다니까. 이 권리 등기, 담보가 등기나, 저당권이나 이런 권리 등기를 인정하겠다니까. 근데 어디, 다만 멸실 건물의 보존길, 멸실의 신축한 건물의 보존길을 뭐 할 수는 없다, 아니게요. 유용할 수는 없다, 아니게요. 그래서 권리사항이 무효 등기용은 인정하지만, 뭐는 절대 표제물은 뭐 하지 않는다, 아니게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판례 있죠? 이 판례. 이 유효권 중에서, 이 판례 있죠? 판례. 이 판례만 좀, 이 판례만 좀, 이 판례 있죠? 이거하고 이거. 이것만 좀 외워두자, 아니고요. 판례만. 단순하게 외우시면 돼요, 판례. 자, 뭐라고?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질을 유효하다. 무대가. 무권대리인 유효. 사자명이 유효. 인감력이죠, 유효다. 절대 토지거래 허가구, 이건 중원센터 인정하지 않고. 모드생학등기는, 자, 모드생학등기는. 자, 뭐라고? 이 모드생학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양수인이 보존 등기한 거예요. 하여튼, 등기원인 허위기지에 말라고 그랬고, 등기원, 자, 무효등기 유효 있죠? 무효등기 유효은 어디에만, 권리상만 인정하고, 절대 뭐는, 표제분 인정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렇게 판례만 좀 외웠으면 좋겠다. 자, 효력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효력은 조금 쉬었다. 자, 효력은 조금 쉬었다. 자, 효력은 조금 쉬었다. 감사합니다.